입마 살상용 최소의 폭약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파괴 기술 급조 크레모아와 수류탄 사용법 각종 폭발물 제조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군 특수부대에서 제작된 폭발물 교범입니다. 전시의 적 후방지역으로 침투해 한정된 폭약으로 최대의 파괴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화약류, 폭파개론 등의 이론을 비롯해 실제 군부대 폭발 사고 사례와 각종 뇌관, 점화장치 제작 사용법까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폭발물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이 교범이 외부에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난 삼아서 아니면 호기심에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설치를 해가지고 터지면 전시 때보다 더 큰 위험이 생겨요. 왜? 무방비 상태니까 지금은. 뇌관이랑 폭약만 어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만듭니다. 바보 아닌 이상 초등학생들도 만들어요. 이거 보고. 이게 육군 특수부대에서 제작한 폭발물 교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발물 제조 비율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교범은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보완이 요구되는 통제교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부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범 파일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군 교범 파일이 발견된 곳은 한국공항공사 폭발물 처리만인 EOD 사무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EOD 관계자가 뉴스타파에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EOD 요원들은 특수부대 출신이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군에서 빼냈거나 군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게 일반인들한테 나오면 안 되는 책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폭력하고 미력이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인터넷에 위험한 건 있는데 대부분 인터넷을 살펴보면 조금 장난스러운 그런데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그것도. 그런데 이거는 더 위험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은 자료도 아니죠.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한 천배, 만배 좀 정확한 자료죠. 이거 같은 경우는 불발랄 일이 없어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자체 제작한 폭발물 처리 직무 매뉴얼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보안계획팀이 2008년 제작한 겁니다. 특수부대 폭발물 교범과 공항공사의 매뉴얼을 비교해봤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사진, 줄 간격, 띄어쓰기마저 똑같습니다. 누군가 군 교범을 유출했고 공항공사의 매뉴얼 제작에도 교범을 이용한 겁니다. 통제교범은 육군본부 허가 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육군본부는 공기업으로부터 폭발물 교범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원, 투, 쓰리까지 있어요.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죠. 이게 특수폭파 교범이 왜 공항 EOD 반에 있을까? 그것도 만드는 비율까지 다 해가지고 민간에서 이걸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수상카락은 지금 민간에 배울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게 다 지금 크레모아하고 있던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민간에서 외부 반출 금지로 돼 있죠. 외부 반출 금지되어 있는 군사 자료를 가져오면 공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로 넘어왔고 그래서 여기로 넘어왔는데 그 증거가 그림 같은 걸 보면 그대로 인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도형하고 이런 게 그렇다는 거는 교범을 가지고 와서 피실 친 게 아니고 파일 파일로 그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그게 현재까지 이 두 개의 자료를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면 누가 왜 파일을 유출했을까? 나와서 공항에 들어갔는데 내가 좀 크고 싶다. 두각을 내고 싶다. 하기 위해서 부대 선후배들한테 전화해서 받았다든지 이거 두 가지 말고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전 이호디 요원은 지난 1월 육군본부에 교범 유출 사실을 민원 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발행한 직무 매뉴얼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특수정 폭파 교범이 공기업에서 발행 가능한지요? 특수정 폭파 교범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발행됨? 민간에서 단출된 사실이 있는 자료인가요? 하지만 민원 처리 기관인 육군 특수전 사령부 감찰부는 교범이 폐기된 상황이라며 사실 확인이 제한된다고 답했을 뿐입니다. 공기업에서 부대 측으로 정식 요청된 적 없었음.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야정교범은 현재 폐기 교범으로 공기업 발행 자료와 비교가 제한됨. 군은 폭발물교범 파일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파일로 돼 있는 거는 폐기됐다고 해서 버전업이 된 거지 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버전업 대기 이전 자료도 당연히 외부 반출 금지 목록이잖아요. 그리고 군사 자료잖아요. 근데 그거 유출된 거잖아요. 그럼 확인했어야지. 더더구나 지금 파일이라고 의심을 받잖아요. 취재진은 육군본부에 해당 사안을 문의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특전중대 폭파라고 하는 교범 거기에 나와 있는 투청용 소이제 톱바폭약 이런 거 보니까 비슷하긴 하네요. 교범은 군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저작권은 육군본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교범이 유출된 건 문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무에서 나서야죠. 기무사령부에서 나서가지고 이거 회수하고 이게 얼만큼 퍼져 있는지 몇 권을 만들었는지 어디에 배포되어 있는지 육군본부는 육군본부는 유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항공사 매뉴얼과 교원 파일의 유사성을 검토한 뒤 조치에 나서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자체제작 매뉴얼에 대해 담당자가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것이며 공식 매뉴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 적힌 발행처는 한국공항공사 시설안전본부 연구와 편집도 보안계획팀이 담당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폭발물 교반 파일이 어디까지 유추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문준영입니다.